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강현홍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강 신임 회장은 이날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구 생태계 회복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. 그는 세계교회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반도와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고난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넘어 상생하는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